모를 이 검색인들은 면세인 하인들 기행하시고 또 교강하시고 행정직을 나가시고 하시더라도 이 모든 것을 여기서 해당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계획계획서가 필요하면 계획계획을 들고 검색하시면 되고 이제 알뜰 매장 담당이 되셨을 때 알뜰 매장에서 검색하시면 그 계획서를 그냥 여쭤보실 수 있다면 거기 검색하는 요령이 2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모든 자료를 여기서 야후안념 저는 예를 들어 저의 1급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똑똑하기라 웬만한 비서 3명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른 선생님들은 송 선생님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많고 커뮤니티도 많고 그러니까 잠도 없을거다 어른 학교 선생님들은 저녁때 약제 드시면서 송 선생님은 4시간 잘까? 3시간 잘까? 이렇게 보셨고요 견뎌들에게는 이 정도는 3시간 이상 자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은 저에게 이 비서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제가 하는게 아니라 혹시 선생님들께서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영어수수수께끼를 부탁을 하십니까? 입력해 보세요 영어수수수께끼를 부탁을 하십니까? 영어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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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가운데로 허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가 하면 영어라는 이름이 들어가므로 찾아졌기 때문에 영어 수수께끼라는 말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종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양쪽에다가 겹다옴표를 찍으세요 양쪽에다가 겹으로 검색하실 때 겹다옴표를 찍으시면 그저께 양쪽에 그러면 갑자기 결과가 팍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정도 대장만만한거지 3천 몇 개의 의미에 의해지면 적어도 19개의 페이지에는 영어 수수께끼들이 들어가있어요 그러면 야후와 구글의 조국적인 차이점은 가장 방문객이 많은 사이트부터 넣어 줍니다 그러면 가장 방문객이 많다는 것은 학습 사이트의 경우에 방문객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용이 가장 그래도 선보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 봐요 영어 수수께끼를 한번 쭉 보시고 아 어떤 것이 나이에 필요한 정보가 유료 사이트는 가면 안되고요 개인 홈페이지 영어 수수께끼뿐만이 아닙니다 영어 낱말 포즈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다면 낱말 포즈를 하나 만들려면 그거 적어도 한 시간이나 멀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드시기 전에 항상 기서를 동원해서 검색부터 하세요 영어 낱말 포즈를 선택하십시오 영어 낱말 포즈를 선택하십시오 네 고 네 거기서 검색하실 때 뭐만 유의하시면 되냐면 양쪽에 겹다운 페를 찍는다 그러면 고와 말이 들어간 페이스를 정확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을 따라해보세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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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소개해주실 때도 이렇게 딸랑딸랑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축복하게 오래도록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사상으로 나아가면 선생님들 요즘 합창지도 저는 반응하면서 들은 합창지도 진짜 고민이었어요 뭘 할 줄 알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노래 파일을 검색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예요 뒤에서 거기 보면 소리나 노래 파일은 확장자 끝에 붙는 말을 확장자라고 하거든요 한글의 확장자는 HWP입니다 파워포인트의 확장자는 PPP입니다 그리고 어느 선생님께서 인세를 싫어하셨나 보는데 딱 걸렸다 거기 보면 2번에 이쪽에 맨 밑에서 3개의 확장자가 있습니다 MP3 연역 요즘 여학생들 학생들 사이에 뜨는 이게 MP3 그 다음에 WP 또는 MIT 우리 영업교사들에 대한 이게 의미있는 정보인다 왜냐하면 팝송을 검색하세요 그렇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러블스 컨셀토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세요 러블스 컨셀토 CD를 구입하지 마시고 구글에 가서 검색하시면 돼요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웨이브 파일보다는 MP3가 전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려놓을 때 웨이브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만 맞지 않아요 러블스 컨셀토를 러블스 컨셀토를 검색을 해보시겠습니다 러블스 컨셀토를 검색을 해보시겠습니다 구글에서 역시 양쪽에서 뭐 다 딸랑 딸랑 겹단을 잊어버리셨어도 딸랑딸랑 기억하시거든요 러블스 컨셀토 하고 그리고 오로우치시더라 MP3 MP3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개소문자와 관계가 없어요 한칸 피시고 MP3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23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본체로 붙었죠? m3 이런 행동들이 실은 불법이에요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불법인데 그러나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애들이 교육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태까지 그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사나 학교가 퇴소를 하는 전례는 없습니다 교육적인 활용 부분은 정당한 활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수업시간에 쓰시는 것처럼 부여받지로 받기 마시고 여기로 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이트도 아니군요 노래 제목만 있네요 그쵸? 다운 날씨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럴 때 실제로 전체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 사이트를 말하거나 오른쪽에 한글 페이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이트만 검색을 하는데 팝송을 검색할 때 전체검색을 하는 것보다 한글 페이지를 검색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빠른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조 저작권 계좌인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아주 희박하게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한글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이 중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어떤 팝송인지 이렇게 검색을 하셨고요 제가 어느 국어선생님한테 이 사이트를 알려드렸더니 하드에 한 600메가 정도의 노래를 이렇게 검색했죠 다운받에서 심심하면 들으시고 국어선생님이신데 팝송을 600메가 다운받아야 되는 게 계십니다 이정도만 해도 비서기림부는 하게 되죠 학창자로 상당하고 또 여름에 날씨가 확 더워요 그래서 애들에게 수업시간에 에이 노래 하나 해봐 이러고 싶습니다 또 반주가 있어야 돼요 반주가 있으면 이 음악화에서의 반주 이런가 노래방 노래방 뮤직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무엇인가요? M.I.D. M.I.D. M.I.D를 찾으면 이게 반주 음악이 뜯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M.I.D는 가상업화 대신의 장점이 더운 일들다 저작권에 구애받자 그래서 여름에 더운데 합성병은 노래방 변념주의 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노사연을 만남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만남 M.I.D.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아홉 개의 만남 반주가 올라가 있어요 수업시간에 직접 노사연이 나옵니다 이럴때는 웹페이지가 많을때는 찾기를 컨트롤을 누르고 찾기 단축키를 누르시는데 찾기는 무엇일까요? 찾다 파인드자 컨트롤 F를 누르시고 찾으세요 맞나? 인터넷 활용 자체가 실은 이게 전부다 영어 수월의 연장 왜 하필 컨트롤 F냐 그럴수별 파인드 끈 다 왔어 노사연을 만남 이거를 습관적으로 저장해주세요 바로 열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탐색기 속에다가 음악 폴더 그림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영어교사 이제 교사에게는 이 인터넷이 그냥 독이 기구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학습 도구입니다 온갖 학습 자료 넘쳐놨거든요 이걸 다운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조준 하세요 정조준을 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에 다 이걸 누르면 바로 떠버리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하면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상한 일이 끊지 않네요 오른쪽으로 물론 인터넷상의 모든 파일은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하면 선생님 컴퓨터를 저장이 됩니다 팝송 팝송 여기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인기나는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러블즈 꿈첼터 엠아의 길을 지켜보십니다 러블즈 꿈첼터 반주막이 그래서 실은 영어 교과실은 4층 처낸 구석에 있는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난리 구석을 펴야 돼요 짓거려야 되는게 영어소 교실 중간에 있어버리면 역발 강의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강의한 과술도 4층 처낸 구석이 다 영어가요 지네들끼리 떠들고 서로 방에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대칭으로 하여튼 영어 시간도 쉽고 짹짹 대칭 영어로 할 경우에는 훌륭한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파워블라고요 저는 팝송어 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분이 한 2인분은 된다 비서 2인분은 된다 비서 2인분은 된다 느끼셨죠 이제 세 번째 비서 바로 왼서 옆에 오른쪽에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 아